이제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를 4.7 보궐선거에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머리가 지긋지긋하더라도 거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분석에. 이것이 끝남으로써 제가 그냥 결론 내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조작됐다. 조작은 전산조작을 했다.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일정 퍼센트의 표를 빼앗은 다음에 동일한 표를 바로 당선시켜야 될 후보한테 넘겨주는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완전히 조작한 선거가 문재인 지하에서의 모든 선거와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는 첫 번째 선거인 6월 1일 지방선거에 행해졌다. 그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서 모든 점검물들을 다 찾아냈다. 그리고 그 소위 전산조작을 행한 제조공장을 급습해가지고 조작값을 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찾아낸 거다.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선거에 진짜 득표소를 다 재현할 수 있고 진짜 득표소에서 다 선관위 여러분들 가짜 득표소를 다 복원할 수가 있다. 누가 했겠냐. 선관위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숫자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장은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무처장도 겨쳤고 기획조정실장도 겨쳤고 했기 때문에 설령 잘 모르더라도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2017년 문재인의 당선대부터 나왔습니까. 역사상 아주 여러분들 특별한 사례입니다. 선거 사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기직적으로 6번, 7번 정도 실행한 국가는 인류 역사에서 없을 겁니다. 그런 짓이 역시 영민한 한국 민족답게 그 선거 사기질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것은 체제를 수혁해야 될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전투표 득표소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4.7 보궐선거, 서울시장선거, 오시훈과 박영선이 여러분 맞붙었던 선거를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다시피 이 테이블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박영선과 오시훈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겁니다. 오시훈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박영선과 함께 넘겼기 때문에 오시훈은 빼앗겼기 때문에 차익값, 이 것은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마이너스가 나오고 박영선은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9%인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쪽에서는 빼앗고 한쪽에서는 더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경우에는 여러분 이것이 산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당일투표에서 오시훈은 압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오시훈이 패배한 지역이 많습니다.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서초구 이 지역은 대부분, 관악구 이 지역은 대부분 다 조작을 심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구해보니까 단 한 곳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오시훈이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붉은 것은 국힘당이 승리한 지역이고 푸른 것은 민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왼쪽은 선관위 자료입니다. 오른쪽은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자료를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수정한 자료입니다. 선관위 자료에는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박영선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 단 한 곳도 박영선이 승리를 못했습니다. 박영선 한편은 몇 표를 사전투표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18만 9,408표를 여러분들 쑤셔 넣었습니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거 이 표가 어디서 왔느냐 오시훈 함께 빼앗은 겁니다. 오시훈은 선관위는 97만 7,527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4.7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에서 116만 6,935표를 받은 겁니다. 오시훈 함께 써 18만 9,408표를 여러분들 전산적으로 빼앗은 다음에 그것을 박영선 한편 넘긴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각 구별로 몇 표를 오시훈이 빼앗아가지고 박영선 한편 넘긴지를 이 표를 캡처하셔서 보시게 되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박영선이 선관위는 85만 8,000표를 받았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수정하고 나니까 실제로 박영선은 66만 8,000표밖에 못 받았는데 선관위 자료가 85만 8,000표를 받았다고 뻥튀기를 한 겁니다. 몇 표를 더한 겁니까? 18만 9,408표를 대해준 겁니다. 국힘당한 오시훈 후보가 선관위 발표는 97만 7,000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오시훈이 빼앗긴 표를 찾아가 다 주니까 116만 6,000표를 오시훈이 받은 겁니다. 오시훈이 빼앗긴 표는 18만 9,408표를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것만큼 박영선한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대로 옮겨준 겁니다. 전산 조작의 핵심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2021년 4.7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오시훈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51%, 박영선은 45%를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다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박영선은 45%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35%를 받았고 오시훈은 51%를 받은 것이 아니고 61%를 받은 겁니다. 선관위는 2021년 4.7 보궐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을 보게 되면 오시훈은 6% 격차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에 발표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의 조작 상태를 다 수정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몇 프로 차이가 나은 겁니까? 61-35면 얼마입니까? 16%입니까? 16% 정도 차이가 나은 겁니다. 61-31이 얼마죠? 35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61-35, 26%로 차이가 났네. 그러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6% 격차로 오시훈이 승리했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의 26% 격차가 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한 20% 조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6%로 여러분들 오시훈이 2021년 4.7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득표율 기준으로 6% 격차로 박영선을 눌렀다. 이렇게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그것을 의심하게 되고 왜 의심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의심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조작을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회가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박영선이 공짜로 헤쳐먹은 것을 뭡니까? 다 토해내게 하고 오시훈이 빼앗긴 건 뭡니까? 다 찾아오고 주고 나니까 몇 프로 차이가 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는 여러분들 26% 격차로 오시훈이 대승을 한 겁니다. 그걸 선관위가 6% 차이로 승리한 걸로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194만 59명입니다. 190만 4,059명 가운데서 9.95%인 18만 9,408명을 빼앗아가지고 박영선에게 옮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9.95 플러스 마이너스 9.95를 다 합치게 되면 총 조작규모는 19.90포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서울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19.90%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오시훈이 빼앗긴 표는 몇 표나 되느냐? 본인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16.23%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선관위는 4.7 보궐선거에서 오시훈이 11만 9,393표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재야전문가 추정해보니까 49만 8,210표로 승리를 한 겁니다. 37만 8,817표가 사전투표에 동원이 된 겁니다. 37만 8,817표를 4.7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에서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아마 37만 8,817표는 이 두 개를 합친 수치일 겁니다. 마이너스 18만 9,408표 다 전산으로 조작을 이렇게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이게 명확할 겁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선관위는 오시훈이 18만 9,000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재야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값을 가지고 수정한 다음에 계산해보니까 오시훈은 18만 9,000표 차이가 아니고 49만 8,000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조작에 동원된 사전투표 덕표 수의 규모는 37만 8,817표입니다. 이것이 2021년도 4.7 보궐선거입니다. 1년 후에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격차는 선관위는 18만 9,812표 격차로 여러분들 오시훈이 승리했다. 희한하죠. 이게 두 개의 수치가 같습니다. 그 많은 수치 가운데서. 그런데 추정치를 여러분도 구해보니까 오시훈이 47만 4,569표로 승리한 겁니다. 28만 4,727표가 동원된 겁니다. 위에는 4.7 보궐선거, 밑에는 2월 1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준으로 조작규모를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위의 것이 여러분들 2021년도 4.7 보궐선거, 사전투표 조작규모가 37만 8,817표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들 47만 4,569표입니다. 4.7 보궐선거에 여러분들 위에는 사전투표 기준이고 밑에는 총득표율 기준입니다. 표가 거의 같죠. 약간의 오차 빼고 대부분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위에는 사전투표 기준, 밑에는 사전투표 더하기 당일투표 기준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위에는 여러분들 2021년도 4.7 보궐선거, 위에는 사전투표 기준이고 밑에는 사전플러스 당일투표 기준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이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딱딱한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아마 공병호 TV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실제로 이렇게 조작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남기는 것도 있지만 책을 가지고 이 사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면서 집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다행히 이제 글을 많이 쓴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저도 이제 결론을 다 내린 거죠. 4.7 보궐선거까지 다 이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모가 다 파악이 된 거죠. 오늘이 거의 뭐 종착역입니다. 종착역이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2021년도 4.7 보궐선거 부산시장선거하고 서울시장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 요리일 지방선거까지 실시됐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산 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다만 조작감만 지역별로 선거별로 달랐다 이런 것을 이제 확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젊은 날 개량 분석을 아주 훌륭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뻥을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께서도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제 방송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확신 있게 선거 조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선거가 하나하나 더해지면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 확신의 마지막은 뭡니까 활용 정점이 바로 2021년도 4.7 보궐선거입니다. 4.7 보궐선거는 누구도 이렇게 분석을 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동차원에서 서울의 400개가 넘는 동차원에서 당일 선거에서는 오세훈이 압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한 40% 이상에 통해서 박영선이 압승을 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장선거와 부산시장선거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냥 법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법칙을 찾아내는데 제야 전문가가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수십 수백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기여를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2016년 총선은 유일하게 공정선거였다 그것이 밝혀진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는 전산조작이 주도했고 그 전산조작이 시작된 시점은 바로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때부터 시운전을 했고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빼앗아가지고 바로 문재인에게 넘기는 그런 작업이 시행이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선거 사기를 감행했다 선거 사기를 감행한 모든 방법은 비슷하고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 방법은 전산 프로그램 조악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테이지를 빼앗은 다음에 그것을 바로 당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 따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가장 직관적인 그런 지표인 차익값 이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값이 등장하게 되고 항상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하게 되고 항상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힘당에 패배하는 것은 바로 전산조작의 핵심 그 자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산조작을 행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표를 빼앗은 것만큼 표를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표를 빼앗는 단계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를 본 다음에 그들은 더 확실하게 밀어붙인 것이 2018년 지방선거고 더 화끈하게 밀어붙인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거 사기가 치루어지지 않는 지역구는 전남, 전북, 광주에서 일부 지역뿐입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다 치워졌고 전남, 전북, 광주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부정선거를 안 했습니다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 가짜들이 지금 국회에서 다 권력을 치고 세상을 다 호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논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하늘 아래 다 밝혀진 것이고 그 하늘 아래 다 모든 것을 밝히는데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바로 선관위 자신들이 세금을 잃은 먹은 대가로 국민들에게 공표하기로 한 후보별 득표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수 동별 선거사무소, 투표소별 레벨에서 다 여러분들 그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안 했다 우리는 조작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일치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냥 깔아뭉개고 방송을 못 보도록 탄압하고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공박사 그게 당신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든 선거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핵폭탄 이상의 이런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재검표에 법원 정거물 이름들 보전이 떨어지면 투표함에 있는 표를 다 통과를 할 수 있지만 현재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치러진 국민들에게 공표된 선거 데이터는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렇게 이러면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동별로 동산화의 투표소별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보든 전국을 보게 되면 4.15 총선 같은 경우는 1480대 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닐까 서울 시내에 투표소 동레벨의 투표소 약 1480개 정도가 되는데 1480개 모두에서 뭡니까 민주당이 사전투표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확률은 1분의 1의 1480승입니다 2분의 1의 1480개를 곱한 걸 다 여러분들 합친 겁니다 그걸 곱한 겁니다 곱한 것을 다 더하니까 수백억 수천억 분의 1 정도의 확률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가공할 이야기는 이 선거 데이터 조작은 투표지 분류기를 세팅을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중앙의 메인 서버를 조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정거를 로그 기록이라는 걸 다 여러분들 다 포매팅해서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없앨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입니다 그게 지금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 있는 거죠 선관위의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날 여러분들 지방선거에 총책임을 짓던 사람이 박찬진 사무차장 대형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선거도 보기 좋게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차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전남대학교 졸업 1962년생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선관위 기획조정실장 기획처장 요직을 다 거쳤죠 지금은 장관급수로 영전해가지고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기를 물러나는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과 손을 잡아가지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특히 전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그런 내란죄이자 국가전복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죄악을 어떤 명분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깔아뭉개고 가는 것은 그 역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후손들 위해서 이렇게 정언하는 겁니다 저도 손자가 나서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이들 보게 되면 다 이런 부모 마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다음 세대가 좀 더 번영된 삶을 살아야 된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유독 한국인들이 강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고 그 덕에 힘입어간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이 선거 사기에 관여했는지는 뭐 짐작되고 어떤 여러분들 친구들이 선거 사무에 개입해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를 조작했는지는 짐작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축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동물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와 이 백성과 후세대와 선조들에게 씻을 수 없는 대역제를 지은 겁니다 한민족 역사를 7천년 8천년까지 확장하게 되면 지난 74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들 그나마 한국의 여러분들 가진 것 없고 크게 배운 것 없는 백성들이 숨을 자유롭게 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 시대를 다시 중국스럽게 중국처럼 만들어내기 위해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가공할 정도의 선거 사기를 저지른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도 없고 이런 짐승 같은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만 아니고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희가 여러분들 이 나라가 너희들 것이냐 잠시 살다가 여러분들 잠시 임대하듯이 살다가 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이 되든지 하늘의 똥이 되든지 그렇게 날아가는데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뭡니까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야속하고 밉지만 그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날뛰는 체력들도 정말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한탄 정도가 아니고 이 한국 민족의 여러분들 노예건성과 비겁함과 소심함과 불정의하고 불의 앞에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날 아침인데 참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을 밝혀야 그래도 이것이 밝혀질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그게 여한이 여지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명심하셔야 될 것은 참 이 문제가 여러분 덮이게 되면 한국은 망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체제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죠 그리고 한국의 식자층이나 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발언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그런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